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랬죠? 다 죄인이면 우리에게서 제일 큰 소망은 뭐냐?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행위해서 행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서 나는 올바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의롭지 않은데 너를 의롭게 여겨준다 그걸 믿겠느냐 할 때 내가 의롭다 한 바퀴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지금 바울이 우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 의롭다 하면 받겠다 라고 지금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잘 설득을 해서 너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면 받지 못해 그걸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하죠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가지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들의 조상을 따라서 그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받아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들도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진짜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보기로서 우선 제시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겠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2절 성경 피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 받는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왜 했을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서 의롭다 하면 받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추측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그런 아주 그냥 대단한 행위, 공로가 의롭다 안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련 없이 자기 고향 거 다 그냥 던져두고 홀몸으로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가나안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정, 예배, 할래 그리고 자기 아들을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설명한 거죠 아브라함은 행위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안 받아서 구원 받은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할 법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3절로 가보죠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당신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행위를 해가지고 잘랐다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았다 성경이 그렇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한례를 받은 때가 언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한례를 받았어요 그때 한례를 받을 때 왜 받았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그 이삭을 태어나서 한례 줄 때 어른들도 다 한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삭이 청년이 된 다음에 모리아산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은 것은 언제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은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99살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데 우리가 미루어볼 때 언제냐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거든요 75세에서 100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냐 할 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75세에 부름받아서 10년 동안 가난한 땅에 가서 살았죠 85세가 됐죠 85세가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식 출신의 종이 있는데 집안에 제일 믿을 만해 그러니까 저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고 아들이다 양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잖아요 아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부인 사라가 하갈 몸종을 동침시켜가지고 처불어주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게 10년 85세 때 되어진 이래요 86세 때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했을 때 하늘의 별을 봐라 너에게 그런 수많은 믿음의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걸 네가 믿느냐 그래? 믿으면 너는 믿음으로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받은 것이 훨씬 이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이스라엘도 낳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99세 때 진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칼레를 받고 그리고 이삭이 청년이 되고 나니까 번제물로 받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 앞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할래라든지 모든 번제물로 받친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에 모든 행위를 다 싸잡아가지고 보더라도 다 종합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손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훨씬 뒤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풀면 그래요 성경대로 풀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할래도 받고 또 아브라함은 번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온갖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하면 되라고 하는 생각은 너희들이 도통 성경을 모르는 얘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도 제일 앞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 너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넌 탕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이루어진 사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인 줄로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새벽 기도 나와요? 11조 해요? 이런 거 안 물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착각하거든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세례교인이 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면 세례교인이 되고 내가 헌금을 얼마로 하면 세례교인이 되고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씻어서 마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나는 죄값이 있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대신 지불한 게 있어서 믿느냐? 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것 그것만 묻고 그걸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 그다음부터 걸음마도 하는 거고 띔띠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사춘기 되면 모양도 내는 거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단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그런 합당한 행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행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단 받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위들이 나왔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기도 하는 거고 꽃이 피기도 하는 거고 새가 안기도 하는 거고 낙엽이 지는 것도 되는 거고 단풍도 들고 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4절로 가서 보죠 4절 말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나 와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하는 거 행위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행위는 뭐냐면 행위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거는 임금 수당이고 보수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되는 것은 은혜하고 보수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회사 가서 월급을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으며 그거는 정당한 보수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정당한 보수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한 대가에 대한 나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약속도로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그거는 물론 주인이 나를 써주니까 고맙긴 하죠 그렇지만 노동에 관계된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월급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월급 뭡니까? 그거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구분하시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오늘 5시간 일했습니다 5시간 시급 내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은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일한 만큼 돈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꼼짝없이 내놔야 돼 그러면 그럴 겁니다 다음에는 월급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시급 많으면 해주셔야 돼? 만약에 안 해주면 나 일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인이 벌벌 떨죠 부탁합니다 내일 좀 꼭 가서 일해주세요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하는 행위를 가지고서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면 받는다 라고 할 때는 그건 뭐냐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했으니까 내놔 안 내놓으면 당신 노동청에다 고발할 거야 막 이런 거 우리 아주 처음에 여기 아카데미 사무실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왔어 그래서 한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했거든요 그게 첫날인가 이튿날인가 해서 이제 가서 국수 먹었어 밥도 한번 사주고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왔나 그랬는데 이제 다른 데를 가게 된 거예요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를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알았지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요 노동청인가 보다 고발한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이틀을 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관 안 줬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 달라 하는지도 몰랐어 그랬는데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얼마 하냐니까 다 계산했는데 몇만 원 되지도 않아요 근데 와서 우리는 막 밥 사줬지 막 인수인계 한다고 사람이 몇이나 붙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거기다가 우리의 시간 쓰고 많이 썼는지 몰라 하든 간에 근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받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원 받을 수 있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시간 일했잖아 내놔 안 내놓으면 고발할 거야 그리고 이거밖에 안 줘 다음엔 더 많이 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주인 같지만 일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가 뭐 배부르면 안 오는 거고 내가 막 와가지고 막 일을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투정을 부리면 주인이 꼼짝없이 그걸 다 해내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은 은혜에 속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거져주는 거예요 거져 거져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보면 원 플러스 원이 아니면 거의 안 사요 근데 또 왜 그 마트에서는 원 플러스 원을 합니까? 할 때부터 싸게 사지 싸게 주지 꼭 하나씩 끼워서 주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이게 보면은 물건 막 사는데 예를 들면 배추 한 포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를 근데 이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노점에서 아주 굉장히 할머니가 늙은 할머니가 보따리 펴놓고 배추 사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뭐 우리가 그 저 그 저 그 마트에 가면 원 플러스 원 하는데 그건 또 하지도 않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싸서 사는 것보다도 뭐예요? 그냥 인정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세요? 네 은혜가 있는 사람이네 인정상 그러고 사는 게 재밌잖아 네 흥정도 하고 할머니가 의사 났어요 할머니가 아마 시장에서 때울 수도 있어 시장에서 때울 수도 있어 요새는 진짜 못 믿어요 어이 인말 괜히 했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농사인 거 봤어 우리가? 뭐 시골에서 가져왔다는데 그거 봤냐고 사실은 몰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꼬치꼬치 안 묻는 거예요 그게 뭐 시장에서 사다가 놓고 자기가 농사였다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한테는 그거 상관이 없어 그거 상품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야 되는 형편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흥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할머니 어디 살아요? 그러면은 어디 산다는데 사실 우리가 가봤냐고 그 집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때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로 안 묻고 그냥 인정상 가면서 그냥 하나 사가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집에 가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 살 거니까 그런 건 뭐냐면 주로 은혜에 속하는 거죠 이왕이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행위로서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내겠다는 생각은 월급 주세요 이건 모자라요 다음엔 이거 안 하면 내가 노동부에다 고발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대모해가지고 노동법 해가지고 막 투쟁할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쩔쩔매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어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에 속한 보수 수당 이렇게 월급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랬을 때 바리세인하고 세례를 보면 그래요 바리세인은 어떠냐면 길거리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금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금식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며칠 금식했어요? 3일입니다 아 대단하네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그러니까는 속으로 좋은 거야 내가 금식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존경하고 막 그래 그러고 가서 또 기도를 하더라도 길거리에 사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도 하시네 참 훌륭하다 바쁜 중에도 아 이래가지고는 이 바리세인은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지 지금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거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 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한다고 막 자랑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야 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잖아 라고 할 때 바리세인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 했거든 그런데 세일이는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일이는 나와가지고 주여 내가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알아서 처분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살려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일이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뭐라 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뵙고 싶다 그런 거죠 바리세인이 잘난 척하면요 하나님 따질 거예요 너는 너는 그거는 그랬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지 하나님 막 따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못 당해요 그런데 내가 순전하게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하니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운 거 호의로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보셨어? 어디까지? 저는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미국에 도박하는데 어디예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는데요 도박하러 간 거 아니고요 그 관광 그 패키지로 다 돌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그 말 하나 다 까먹었다 취소 그래서 할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 은혜가 어디까지냐 그 얘기하는 건데요 포도원 있잖아요 포도원이 있는데 아침 9시에 일꾼을 불렀어요 오늘 하루 일당 그러니까 9시에 마오갔습니다 노동시장이 열리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오잖아요 9시 예를 들면 12시 그 다음 오후 3시 이게 문을 6시 닫는 거예요 농장에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불렀어 그런데 오후 5시에 주인이 꼭 부를 이유가 있어요 불러봐야 한 시간밖에 일 안 하잖아 그런데도 주인이 불렀어 왜? 자기가 이 노동을 안 하면 집안 식구들이 굶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품을 팔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후 5시도 불렀어 주인이 그래가지고 1시간 일을 딱 한 다음에 6시 돼가지고 그날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대나리인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딱 주는데 제일 먼저 이제 9시에 온 사람 줬죠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가져가라 다 줬어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뭐 일하려 하니까 일 끝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 앞에 왔어 그러면 주인이 얼마를 줄까 얼마를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시간으로 계산해 가서 딱 주는 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줬어 한 대나리인을 줬다고 그 9시에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9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일한 품삭에 대해서는 주인이 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대해서는 정당하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고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일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걸 받은 사람 뭐예요? 그날 횡재한 거죠 자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후 5시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도 생각을 못 했잖아 근데 1시간 일을 한 게 돼서 1시간만 딱 주문되는데 하루치를 다 줬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서 집에 가서 그랬겠죠 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누구네 집에 가서 일을 했더니 너무너무 고맙게도 나를 불러주잖아 그랬는데 그 일하는 대가에 대해서도 하루 지품삭을 다 줬어 그러니까는 얘들아 뭐여라 해가지고 오늘 파티도 하고 그날 밥을 잘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있어서 과분하게 베풀어주시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울에 다는데요 다 미달이에요 다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는 안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방식을 내가 채택하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줄을 서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큰아들이 그러거든요 큰아들이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동생은 허랑방탕하고 와가지고 다 아버지지산 탕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집안을 지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너무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큰아들의 투정하는 게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오지 않았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기뻐서 송아지 잡았다 아들이 귀해요? 송아지가 귀해요? 송아지 귀한 사람 많은가 봐 아들이 귀합니까? 송아지가 귀합니까? 아들이죠 왜 저 뒤에 대답 안 해요? 다시 물을게요 아들이 귀해요? 송아지가 귀해요?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송아지 팍 잡았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삐딱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뭔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으려 하는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아주 싸구려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주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럽게 한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거를 저평가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준 거에 대해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너그럽다라고 받아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도 힘들게 해야지 왜 이 사람은 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 거져주시는 그런 믿음의 의로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우리가 마땅한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다윗당 앞에 불려갔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떨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우랑인데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부르는데 자기는 쩔뚝발이요 그래서 아 이게 올 게 왔구나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잡아가서 나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오늘부터 너는 왕자다 그러니까는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고 너의 모든 할아버지 재산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거는 과분합니다 그래서 그 과분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표현은 그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아주 무가치하고 원수된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과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행위로서 뭔가를 하나님 옆에 의롭다는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랬으니까 안 내놓으면 내가 당신 혼낼 거야 이런 태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워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할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메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하나 살짝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얘기입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날 텐데 다윗이 진짜 복받은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진짜 복받은 사건이 뭐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냐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바세바하고 가늠한 사건이 있어요 왕이 어떤 유부녀를 가늠했어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하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하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간통죄로 고소당해가지고 근데 다윗이 그것만 저질렸냐면 그게 아니라 간음죄에다가 또 뭐였어요 그 유부녀인데 그 남편이 있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라고 죽였잖아 그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근데 그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앞장 세워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은폐하죠 그죠 사실은 요합 장군을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된 것을 은폐하고 또 이렇게 조작하고 지시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 저지른 죄가 엄청 많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때 다 용서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복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래요 돈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재소가 좋았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너가 죄가 있는데 너 죄 없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제일 큰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벌들이 있는데요 재벌들도요 구속당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면 신세가 철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 사실이 없을 때는 내가 건강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이런 것이 다 복입니다 내가 범죄 사실이 없을 때는 그런데 지금 내가 범죄 사실이 있어가지고 잡혀가서 형을 살아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랬는데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뭡니까? 너는 석방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진짜 복으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너는 죄인인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믿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믿으니까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씻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랬어요 7절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율법의 항목이 있거든요 가늠죄, 살인죄, 도둑죄하는 죄, 위증하는 죄, 뭔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항목이 있죠 그 항목에서 잘못된 것 그거를 용서받아 너는 법 1항, 2항, 2항, 3항을 다 어겼어 근데 그거 다 용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짐은 뭐예요? 가려진다는 얘기는 항목별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옷 입듯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죄가 많으면 죄를 나열할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베개 하나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용서 이러다 보면 용서 안 받은 항목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아예 옷으로 덮듯이 그냥 이불로 팍 덮어버려서 여기 있는 건 쳐다보지 않아도 확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죄사함을 준 줄 믿습니다 안 덮었으면 안 돼요 이거 겨울이라서 추운데 근데 참 그렇다니까요 장갑을 안 끼면 손이 싫었고 또 양말이 부실하면 신발이 부실하면 또 발가락이 싫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다 마스크를 또 딱 쓰고 결국 남아있는 건 뭐예요? 눈밖에 안 남잖아 모자 다 집을 쓰고 아 그럴 것 같으면 뭐예요? 그냥 이불 푹 뒤집어쓰면 되지 이불 다 뒤집어쓰면 그냥 한 번에 다 되잖아 그런데 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다만 아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냥 죄를 그냥 가려버렸어? 다윗이 지은 죄가 한둘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한 세네 개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그것만 가져야 안 됩니다 셀 수 없는 죄가 돼 자 그 다음에는 8절을 보니까 얘기기로 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도말한다 탕감해서 말소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가 남의 물건 훔치다가 감옥 가서 3년 형을 살고 왔어요 죄값을 다 받았잖아 근데 그 훈적에 남잖아 그리고 어디 가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전과 옛날에 전과가 있어가지고 흔적이 남은 거야 남아가지고는 도대체 이것 때문에 자기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대제 못 받고 사회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그냥 도말하는 거예요 다 없는 걸 해주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함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은 항목별에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덮어버렸어요 가린단에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덥다 덥다 안 되니까 뭡니까 나중에는 그냥 없는 걸로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지우는 게 제일 깨끗하게 지웠어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말 성결하고 향기로운 그런 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아이들도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더러우면은 그래도 귀엽긴 한데 그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손도 씻기고 나중에는 세수도 씻기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 세술가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목욕시키죠 목욕시키도 안 되면 뭐합니까? 갔다가 옷도 입히고 갔다가 꽃도 달아주고 다 하잖아 걸어가지고 말짱하게 세 사람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 그것이 가장 큰 복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한 거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죄만 지었지 죄만 짓고 은폐하고 그리고 막 살인까지 하고 그러고 와서는 뭐예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왕인 척하고 허물이 없는 척하고 그런 거 있잖아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죄가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도말해가지고요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하는데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다는 데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했다는 생각은 안 돼 우리가 해봐야 그것이 안 돼요 불교 신자들이 다 신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보다 신통한 거 있어요 그 목욕 재개한다고 새벽에 나가서요 불공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정성이 우리보다 나아요 저는 볼 때 새벽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세수도 잘 안 하고 나올 걸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안 나오신 분들은 배째라 그거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서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세수하기 어렵고 세수는 한지 몰라도 머리 안 감잖아 새벽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래? 그런데 불공들이 그런 사람은요 부정탄다 해가지고요 목욕재개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놓고 보면 그것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한 게 하나도 없어 모자라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이 있다 하신 네가 행하지 않고도 그냥 다 덮어서 없는 걸로 청소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까지 따지면 안 돼요 뇌가 죄가 있는 것 같다 혹은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감정으로 따지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의 소도 잡아먹고요 없는 척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히 물 한 그릇 안 주고도요 내가 못 준 것 같아 미안해 그러네 그건 죄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면 안 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혹은 내 생각 기준으로 가장 안 돼 어떤 사람은 생각 기준이 굉장히 높아 생각 기준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 기준이 굉장히 낮아 어제 대통령 후보자들 세 사람 나와서 TV 토론했는데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쪽에 진보당에서 나온 누가 박근혜 공격하는데 그랬어요 아버지가 박정희인데 박정희 아버지 일본 이름이 있잖아 일본 이름이 돼서 그 누구 딸 뭐 이러고 했다며 그래서 참 어떻게 그 일본 이름까지 다 하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 중에서 그때 창시개명하라고 그랬으면 일본 이름은 다 있지 않았나 군대 나와서 하는데 막 그런 거 했다면서요 TV도 안 봤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도 박정희 그러면 박정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정희라고 안 불러 박정희 옛날에 친일했다 해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막 갖다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평가를 얻고 얼마나 달라 얼마나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뭐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그럴 듯 하니까 하나님 옆에 나갈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뭐 잘났지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섬기면서 자기 생각하시면 안 돼 아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와가지고 그럽니다 뭐 삼성에서는 안 그런다는데 삼성은요 1년에 돈을 수십조씩 벌어요 그러고는 돈이 안 벌려지면 가차없이 직원들 잘라내는 데예요 교회는 우리가 공식적인 예산은 빵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요 이렇게 막 헌금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예를 들면 수북이 쌓여가지고 교회 1년 예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비교하면 안 되지 막 그런 데 비교하지 않는가 아니면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돈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교회는 보면 진짜 이렇게 8만원 10만원 11조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 소득이 100만원이야 근데 그중에서 내가 10만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50만원 100만원 되는 분들은 뭐 잘 사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정직한 11조라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습니까? 10만원 11조라면 내 한 달 생활비가 다 수입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런 소득이 많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귀히하게 되는데요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교회는 뭐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는 부재사도 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은 뭐 먹고 산대? 그래서 지금 막 그래요 주일날 교회 이거 만나오래 국수도 돈 받자고 막 그럽니다 지금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11조 5만원 해가지고 10만원 해가지고 그거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말이에요 수입이 500만원 1000만원 되면서요 와가지고요 국수네 나라 그러고 어떤 나라 가서 맛없네 그러고요 막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요 너무 천차만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대잡하려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 굴러가 와가지고는 자기는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와가지고 국수가 맛있느냐 없느냐 우리 국수 정도면 대한민국 국수 중에서 교회에서 먹는 국수 중에 최상급이요 아세요? 그럼 와가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런다 그러죠 국수는 매일 나오니까 지루하니까 뭐 떡국이나 뭐나 한 번 나오면 그날은 또 줄이 더 길대지 또 입맛까지 알아가지고 아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옆에 이만큼 하면 됐나 안됐나 다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가 한 거는 몽땅 없어 우리가 한 거는 몽땅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가지고 천국에다 집어넣어주고 내 아들, 딸로 삼아주실 근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드린가 믿습니까?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구의학 시대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OX 다시 구의학 시대 때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OX X? 네, 답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OX X 오늘 한 시간 내내 한 게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OX X 없어요 무조건 틀렸다고 그 음은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구의학 성경에 나오는 근거 있는 진리이다 OX 오, 이것도 X 하면 틀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짝퉁이게 구의학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약속의 테이스먼트예요 약속인데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인데 구의학,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는 별개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사랑에 말아서 구원 받았지만 구역 시대 때는 흉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죠 다윗도 그랬단 말이죠 행한 게 뭐가 있어요? 행한 게 행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금의력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셔서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의롭다 하겠는데 이것조차라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 앞서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과 선조들이 몽땅 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교회가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서 있고요 우리가 자랑할 건 이겁니다 목사님 전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호의로운 대접 받아봤는데 받아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호의로운 대접이 뭡니까? 라스베그에서 아까 그 얘기에다 말았는데 라스베그에서 가면요 그 1달러 가지고 이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호텔비가 뭐 굉장히 싸요 호텔비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호텔에 이렇게 막 하룻밤 자는데 보통 같으면 몇 십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돈 만원도 안 할걸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글로 가는 거야 글로 가면 자기들이 돈 벌잖아 호텔비 다 받아놓고 여행비에서는 그리고 돈 만원 내면 그날 잠자고 그러니까 근데 호텔에서 얼마나 관용을 합니까? 라스베그에서 가지 마세요 방값 싸다가 거기서 좀 큰일 나 다 털려 가가지고 먹고 자는 데는 돈 만원이면 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가면 각각 도박하는 데 가서 이거 땡기고 뭐하고 하다보면요 하룻밤에 뭐 몇 억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거야 그렇게 먹고 자는 거는 다 그냥 하듯이 합니다 공짜로 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호의로운 겁니까? 호의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호의로운 거 중에서 최고가 뭐냐고 그래요 최고가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구하고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불교 가가지고요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돋닦는다고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고 가서 막 이렇게 행위를 한다 하는데요 성당도 그렇습니다 뭔가 행위를 한다는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행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그런데 순전한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호의롭게 베풀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멸의 교회고 교회는 어디 가더라도 자랑할 것이 있고 선교할 것이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안 좋아해요 사람들 얼마나 공짜 좋아합니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그래요 의료보험도 100만 원 다 해준다 하지 모두 4대 병원 다 고쳐준다 하지 직장도 해준다 하지 그러니까 다 좋아서 죽어요 지금 선거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이 복음의 믿음의 의의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건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오직 소망은 믿음으로 의료받아 받아서 구원받는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새로운 부응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고 나는 예수를 계속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거 요만큼 주고 그거 가가지고 도박하는 데 가서 이렇게 끼옥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서 백화점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한 만큼 커피가 만 원씩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제 신방 가서요 저기 장노님의 독사님 거 갔다 왔는데 그런데 식사대 접한 데서 호텔 갔는데 딱 보니까는 두 배로 비싸 호텔이라서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미소를 짓거나 혹은 상냥하게 인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게 얼마짜리인가를 항상 계산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계산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뒤끝이 없는 것 같죠 뒤끝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정 안 해놓고 그거 막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고 아우 저 하나만 하고 마치겠네요 옛날에 내가 동해안 여행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주문진인가? 뭐 어딘데 좀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인지 뭔지 아침은 아닌데 이제 그 장하면 처음에 물건 파는 걸 게시한다 그래요 아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요 끼옥거리다가 거기 생선 놓고 파는 분 있잖아 회감하는 거 그건가 봐 그랬는데 이거 얼마여 그러고는 안 사고 얼마여고 안 샀거든요 딱 세 번 물었어요 그러고 안 샀어요 그랬더니요 그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하던 그 아주머니는 아니죠 할머니 비슷한 분인데요 그 남자한테 욕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다 못하겠어요 와 한 세 번인가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권하더니요 그거 안 하고 딱 돌아서니까요 막 믿는 없는 욕을 다 합니다 그냥 재수없다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얼짱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거져주는 것 같지만 거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나 거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진 것도 많고 성품도 넉넉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이 구원의 신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거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뭔가를 행위를 해가지고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순전한 믿음만 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 고맙고 이 기쁨의 복음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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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